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 파트 네번째인 근세에 대해서 나갈 차례이죠. 근세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조선이라는 부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기도 하고 또 시험과 관련지어서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눈여겨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갈 진도는요 근세의 정치라는 부분인데 조선 역시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의 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조선 전기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원 때부터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이라고 하는 조선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외우는 그런 것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의미라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배워야 할 중요한 왕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조선 전기의 왕들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보면은 태정태세문단세예성까지 썼죠. 그 뒤에 있는 연중인명선이라는 부분은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왕들은 총 네 분이 계십니다. 먼저 태종 그리고 세종 세조 성종 이 분들인데 이 분들은 각각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샅샅이 살펴볼 테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좀 안기를 하면 문제를 푸는 데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조부터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는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조선을 건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성계라는 분은 한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셨어요. 홍건적이랄지 왜구랄지 이런 외적들을 싸워서 무찌르는 데 공을 세움으로써 고려해서 자신의 입지가 높아진 하나의 무장이었습니다. 이 분은 유하도 해군을 통해서 군사적인 권력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모두 다 획득한 후에 고려라는 나라를 막을 내리게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창을 해나갔습니다. 조선을 개창을 한 이후에는 수도를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지금의 개성인 개경이라는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성계는 무학대사라는 분과 우리나라 지리 곳곳을 살피시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서울의 옛 지역인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잡게 되십니다. 먼저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한 이후에는 한양에다가 경복궁 그리고 종묘 사직 이런 것들을 막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이라는 성을 이루는 단벽 성벽을 쌓게 되고 네 개의 문도 만들게 되죠. 이런 작업들이 모두 태조, 첫 번째 왕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도전의 활약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태조는 무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이념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브레인적인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어떤 조선을 세우기 위한 큰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민본적 통치 규범을 확립을 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 그것을 내가 한번 법전으로서 통치를 정비해 나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조선경국전 그리고 경제문감이라고 하는 법전을 두 개를 편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합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였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에 대항해서 무엇을 자기의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죠?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전 역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고려가 기반으로 삼았던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건 바로 불씨 작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불씨 한마디로 부처님이 작변을 하신다라는 말로 확 비하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성리학의 통치 이념을 확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누가 주도를 해서 다스릴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정도전엔 아하! 똑똑한 재상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 아닌 재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는 재산 중심의 정치라고 쓰여져 있네요.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동정벌을 추진을 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변동기였죠? 바로 고려를 지배했던 원나라에서 한족인 명나라로 교체가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우리 이 혼란기 때 요동까지 침입을 하자. 그래서 요동까지 우리 조선의 영토를 넓혀나가자. 라고 하면서 아주 큰 야심을 품게 됩니다. 명으로써는 이 정도전이 당연히 눈에 까시였겠죠. 그래서 뭐 정도전을 잡아드리라든지 정도전의 목을 배라든지 하라는 명령을 종종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조는 정도전을 죽이지 않았죠.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4회 고급 1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그 이후 활동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는 남은과 깊이 결탁하여 남은으로 하여금 아뢰게 하기를 사졸은 이미 훈련되었고 군량도 갖추어졌으니 때를 타서 동명왕의 옛 광토를 회복할 만합니다. 하니 태상왕 이성계는 자못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여기서 동명왕의 옛 광토란 어찌까요?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지방까지 차지를 하자. 라고 주장을 했던 정도전이구나라고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도전의 요동정벌계획임을 알은 후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한양도성의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거 맞습니다. 이 정도전이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두 번째. 육조직계제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맞나요? 아니죠.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재상중심의 정치를 펴피도록 했죠. 이 육조직계제는 후에 배울 태종 그리고 세조라는 왕이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틀립니다. 디귿. 불시작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이거 맞네요. 리을. 경제육전을 편찬하여 유교적 통치교범을 성문화하였다? 이거 맞나요? 아니죠. 경제육전은 조준이라는 또 다른 급진파 사대부가 쓴 그런 법전입니다. 정도전이 쓴 법전으로는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억디귿 2번입니다. 이번에는 태조를 했으니 정종을 간략하게 뛰어넘고 태종이라는 분의 업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사극 드라마 또는 역사 소설을 좋아하셨다면 이 태조, 정종, 태종에 이르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차 왕자의 난이랄지 함흥차사랄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태조라는 이성계에게는 크게 두 명의 어떤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부인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아들인 정종 그리고 태종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부인에게는 방번, 방석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태조가 두 번째 아내의 속셈에 넘어간 것인지 또는 정도 전에 어떤 간청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다섯 명의 아들보다는 그 두 번째 와이프에게서 난 그 방석, 방번을 세자로 앉히기를 바랬어요. 그러자 첫 번째 부인의 아들들은 어때요? 이것에 동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던 여기 태종, 이방계는 이 사실에 대해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킴으로써 두 번째 와이프의 자식들이었던 방석, 방번 그리고 이성계에게 간언을 했던 정도전까지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저 이방원 저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저러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것들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왕자였던 정종을 어떤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기는 세자가 되어서 어떤 업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죠. 실질적인 권력은 역시 세자였던 태종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나라가 또 굴러가고 있었는데 당시 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우고도 1등 공신으로 책봉되지 못했던 박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박포라는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형이었던 방간에게 간언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권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난을 일으키게 되죠. 이 난은 누가 진압을 했을까요? 당연히 세자였던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이 난을 진압을 하고 박포를 죽이고 자기의 형이었던 방간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죠. 제2차 왕자의 난을 겪은 이후로는 태종이 스스로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종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형은 스님으로서 산으로 출가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알았으니까 스토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텍스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난입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정종이 즉위를 하고 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을 세웠지만 자신을 견제하는 공신들을 먼저 처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신을 처단을 한 이후에는 이런 공신들 그리고 즉위가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의정부에 모여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또 의정원에서 의정부에서 사관원이라는 직책을 분리를 따로 시킵니다. 한마디로 의정부를 더욱더 약화시키고자 했던 조치였겠죠. 그리고 공신이랄지 아주 고위간직들의 어떤 병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사병제도를 협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알기 위해서 신문고라는 것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개혁을 단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개혁은 대부분 다 경제적인 개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관제개혁을 제외한 이후로는 사원전 그리고 사원노비를 제한하였다. 이런 것도 경제적인 개혁이고 국가의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양민들, 개개인을 다 이렇게 정비를 해주기 위해서 호패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육조직계제라는 것을 시행했던 것이에요. 여기다가 간략하게 써볼게요. 이 육조직계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위에 왕이 있다면 고위관식들로 이루어진 의정부라고 하는 최고의 관청이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 아래에는 각각의 업무들을 추진해 나가는 육조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 육조에서 각각의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의정부에게 올리고 의정부에서 왕에게 올리는 제도를 의정부 사서제라고 한다면 이 태종은 감히 어디서 의정부를 거치냐 육조에서 결의된 사항을 나인 왕에게 직접 올려라 라고 하는 바로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이념적인 방향과 그 괴를 가치함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제도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자손은 어떤 활자의 주조를 담당하는 관청이었어요. 여기서 태종 때는 개미자라고 하는 글자체를 주조를 합니다. 그리고 도척제를 강화하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라는 지도를 제작을 합니다. 도척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양인이 승려가 됐는데에 있어서 나라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승려가 되는 것을 나라 차원에서 제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태종을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12회 고급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가 처음 제작된 시기의 사실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지도가 바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예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음이 이 지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태종이라는 점을 유추했으니까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억울한 백성을 위해 신문고 제도를 주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고 문류를 설치하였다. 이 성균관은 앞전에 배웠던 고려 시대부터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균관은 충선왕 혹은 그 뒤에 왕인 공민왕 이럴 때 나온 변경된 명칭입니다. 3번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조선권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고려국사는 정도전이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4번 여진족과 외구에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비변사는 후에 있을 중종 때의 일입니다. 5번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데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초계문신 제도는 정조 때의 일이기 때문에 답은 1번 신문고 제도를 두었다가 답이 되겠네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세종대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떤 걸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갖고 있나요? 이 세종대왕은 우리 조선에 있어서 유교정치를 꽃피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 하면 유교정치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업적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세종대왕 시기에 유교적 이런 정치랄지 문화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세종대왕 자체도 유교적인 소양이 아주 많으신 분이었고 세종대왕이 세웠던 집현전에 속해 있었던 학자들 역시 모두 유교적인 소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유교적 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정치 제도 역시 좀 유교적으로 아마 변해야 했을 텐데요. 이 집현전 학자들은 점점 그 권력이 강해져서 세종대왕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육조직계제 말고 조금 더 유교적으로 변화된 방식으로 정치를 진행해 나가보자. 우리 의정부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의정부 내에서 정책을 의논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을 왕에게 제가 받아 시행하는 제도로 바꾸어보자 라고 하는 의정부서사제를 왕에게 간언을 했고 세종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먼저 의정부서사대라는 것으로 정치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집현전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고 해요. 이 집현전에서는 경연이랄지 서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 또 2번째는 제도랄지 문물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책들을 편찬해 내게 되는데 이 책들로는 고려시대사를 정리한 역사책 그리고 지리를 연구한 지리서 그리고 의학서, 농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한글 이런 것도 창제를 했었죠. 하지만 이 집현전이라는 하나의 관청은 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세조와 충돌을 하게 되고 사육신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폐지가 되게 됩니다. 후에 있을 세조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집현전 그리고 세조, 세종이라는 분 자체가 유교적 소양이 아주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이런 유교적 소양을 알려줘야겠다. 우리나라 전체를 유교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유교윤리를 보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부학당이라는 학교도 세우고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반포하기도 하고 또 왕실의례를 유교적으로 딱딱딱 맞게 변경시킨 국조의례의라는 책도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이랄지 지방이랄지 다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유교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4번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군사 그리고 외교정책이라는 부분인데 세종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드디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다 개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외구의 침입에 맞서서 이종무라는 사람이 쓰시마도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를 보면 세제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공법상정소라는 어떤 하나의 기구, 관청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당히만 걷자라는 생각에 이런 공법이라는 세제를 개혁하는 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다섯번째는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부분인데 앞서 배웠던 개미자와 달리 세종대왕 시기에는 가빈자라는 글자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글자체는 아주 아름답다고 해요. 그리고 용비어청가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음악을 정리하는 관습도감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장영실의 어떤 그런 공로로 인해서 수국이, 자격루, 앙부일구 이런 것들도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을 간략하게 보았으니까 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아야겠죠. 1번 문제, 21회 고급 9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왕의 옆쪽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호조에서 아르기를 각도감사가 빗물의 양을 보고하는 법?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채워야겠죠. 빗물의 양? 그러면 밑에 줄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수량이 역시 빗물의 수량을 재어서 빗물의 수량을 재는 기구는 어떤 것이죠? 바로 세종대왕이 만든 치국이와 관련된 것이겠네요. 그러면 세종대왕이라는 점을 알아놓은 상태에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사병을 협파한 왕은 바로 태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니은, 주자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태종 때 있었던 일이겠죠. 디귿, 향약 집성방을 편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앞전에 집현전에서 의학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의학서의 이름이 바로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을,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조, 정종, 태종, 세종까지 배웠으니까 우리는 문종, 단종을 간략하게 보고 중요한 왕인 세조에 대해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왕인 바로 세조라는 분입니다. 첫 번째는 계유정란이라는 게 있네요. 이 계유정란이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선생님이 말을 해줄 텐데 문종이 죽고 나서 이 문종의 뒤를 이은 단종은 아주 어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종은 단종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당시 재상이었던 김종서, 황보인, 남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단종을 좀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상의 권력이 강해짐으로써 의정부의 권한이 아주 강해졌죠. 또 당시에는 의정부 서사제가 계속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가 강해지자 국왕권은 아주 유명 무실해졌고 국왕과 관련이 있는 국왕의 삼촌이랄지 국왕의 동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함께 약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단종의 삼촌이었던 세조 당시에는 그냥 삼촌이었겠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쿠데타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왕족인데 재상들이 강해지는 꼴을 언제까지 봐야 돼? 라고 하면서 당시 세조는 한명회 이런 사람들과 미르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개유정난을 확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당시 재상이었던 황보인, 김종서 이런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된 세조는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권력까지 모두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자 이징옥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그 옆에를 보면 이징옥의 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조는 당시 또 다른 어디서 난이 일으켜질까 아주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김종서의 당녀인 어떤 이징옥이라는 사람을 파직을 해버려요. 너 관청에서 물러나! 라고 해버리자 이 이징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함길도 지방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너 세조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계속 단종이 왕이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단종이 왕이긴 했지만 당시 세조를 당시 세조였던 사람은 실질적인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3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세조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한테 왕위를 물려줘! 라고 하면서 단종을 계속 압박한 끝에 결국에는 왕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세조가 삼촌으로서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이 세조는 왕권 강화 정책을 펍니다. 이 세조는 계보상 왕이 될 수 없는 어떤 방계 옆에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당시 왕이 됨으로써 어떤 명분이 부족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국강병을 추진하고 또 국방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방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해버리고 다시 6조 직계제를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6조 직계제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었던 정치 제도라고 하였죠. 그리고 집현전을 폐쇄해버리고 경연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종친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집현전이 폐지되었던 것은 위에 있는 사육신 사건 발발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집현전에서 공부를 했던 성산문이랄지 이계 이런 사람들이 단종보기를 꾀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눈치채고 사육신 사건으로 이 사람들을 모두 귀양보내거나 죽이고 집현전을 폐지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를 볼게요. 부국 강병을 추구했고 국방력을 강화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법법을 통해서 군사력을 늘리고자 하였고 또 진관체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했고 오의제 역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 편찬 사업도 하는데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편찬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호전과 형전을 만들어 놓지만 끝내 완성은 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토지의 고저를 측량하는 인지의 그리고 규형 이런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고저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불교를 아주 간절하게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편찬에 내는 관청을 설치하기도 하고 원각사라는 절 그리고 원각사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탑도 만들어냅니다. 당시 자기가 개유정난 혹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죽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불교를 아주 간절히 믿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새롭게 자기의 측근 세력으로 등용을 했던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그 인물들에는 집현전 세력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새롭게 등용했던 인물들도 있을 것이죠. 이 새로운 인물들은 세조 시대에 높은 관직을 얻기도 했고 또 많은 땅을 얻기도 해서 하나의 거대한 권력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권력체를 우리는 통틀어서 훈구파라고 부릅니다. 이 훈구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세조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이 세 종에다가 썼네요. 훈구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5의 고급 17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기억에서 미음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신숙주의 연보를 보는 겁니다. 기억을 보면 세종 23년에 집현전 부수천으로 임명이 되었네요.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1번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집현전이 아까 왕명의 출납의 기능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경연을 한다든지 또는 학문을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편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관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니은 세종 25년의 일이네요. 통신사 변호문을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니은 2번을 보면 돌아온 후에 해동 제국기를 저술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신숙주가 쓴 어떤 기행문이 바로 해동 제국기입니다. 디귿 단종 1년에 계유정난시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공신에 책봉되었다. 계유정난은 단종 1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3번 문제 보도록 3번 보기 보면 성산문, 박팽년 등의 모의를 저지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라고 하였네요. 성산문, 그리고 박팽년 등의 모의란 사육신 사건입니다. 아까 사육신 사건은 단종 1년에 일어난 일이 아닌 세조가 즉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리을을 보면 예종 1년에 익대 공신에 책봉되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4번 보면 일정 지역을 노급으로 하사받았다. 노급? 당시 노급은 신라시대의 토지입니다. 뭐 공신이 되었다면 이분은 직전법 를 통해서 토지를 하사받았겠네요. 답이 되지 않습니다. 5번 성종인연의 영의정이 되었다. 미음 비변사에 참여하여 회의를 주관하였다. 당시 성종시대에 비변사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 비변사는 중종시대에 그것도 임시관청으로 세워진 것이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왕인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역시 자신의 아버지였던 예종 혹은 할아버지였던 세조를 따르지 않고 세종대왕의 정치적 인연을 따르길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종 역시 유교정치가 활짝 꼽혔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유교정치라는 큰 틀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관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없어졌던 집현전을 계승했던 관청이에요. 그래서 홍문관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 자신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학문적인 조언을 구하게 하기도 했고 또는 간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하였다. 라고 했네요. 경연은 모든 중신 그리고 근신들이 모여서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정책을 아니 그런 것을 하는 어떤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연이라는 점이 주목돼야 할 것은 경연을 통해서 다같이 공부를 마친 후에 정책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연이라는 장은 하나의 합자 귀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유교정치라는 측면과 같은 또 괴를 이룸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을 하십니다. 경국대전은 앞서 세조 때 시작이 되어서 성종 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경국대전은 하나의 법치적 질서를 마련을 했다는 건데 그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건 역시 유교였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국대전을 완성함으로써 유교적 법치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렴청정을 했다고 해요. 이 수렴청정이라는 말은 왕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왕을 보살피는 누군가들이 정치를 대신한다는 것인데 성종이 어렸을 때 7년간은 이런 사람들이 대신 정치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성종이 친정한 이후에는 육조직계제를 다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양사 언론기능과 홍문관의 언건화가 이루어졌다. 역시 유교정치적 특징을 갖고 있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네요. 세조 때 등장했었던 정치 세력이 누구였죠? 바로 훈구파였죠. 이 훈구파는 예종 그리고 성종기를 거치면서 더더욱 권세를 늘려나갔어요. 이에 대해서 성종은 그들을 견제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 유교정치를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여러 생각들이 통합되어져서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뭐 특히 어떤 인물들이었냐면요. 고려말의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온건파 신진사대부를 계승했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이 인물들은 대부분 영남 지방에서 길제의 학풍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성종은 김종직이라는 분을 모시고 오게 되는데 이 김종직은 자기 혼자 왔냐? 그게 아니었죠. 자기 밑에 있었던 후배랄지 제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하나의 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정치적 파를 우리는 사림파라고 부르게 되죠. 이 사림파는 유교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훈구파와는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훈구파는 점점점 정치 권력하면서 아주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림파들은 이들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성종 때는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훈구파, 살인파라고 하는 두 개의 파가 이렇게 조선 정계에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후에 배울 연산군, 중종 때를 거치면서 이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뒤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교라는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억불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각종 편찬 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는데 동문선,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이런 것들을 책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리고 독서장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이 독서장 제도라는 것은 젊은 관료들한테 휴가를 주어서 독서 그리고 재술 이런 것들에 힘쓰도록 하는 일종의 휴가제를 주었다는 거죠. 항문을 더욱 잘하게 하기 위한 휴가였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성종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교정치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사림세력의 등용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 직계제일까요? 아니 의정부 서사제일까요? 육조 직계제일까요? 당연히 육조에 귀속시켰다라는 말을 통해서 육조 직계제임을 알 수 있죠. 언제 쓰여졌냐? 태종실로? 태종? 태종 때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서 품위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해야된 뒤에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즉 육조가 의정부한테 모든 사항을 먼저 의뢰하고 의정부에서 이것을 의결한 후에 왕에게 바치고 다시 의정부에서 육조한테 내려준다. 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세종 때의 일이었죠.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부터 형조의 서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문은 육조가 각각의 직무를 담당한다. 라고 하였네요. 이래서 육조 직계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세조때 쓰여졌던 글이네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 1번, 12회 고급 19번 문제입니다. 가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 7년간 정의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수렴청정 누구죠? 바로 성종 때의 일이었죠. 그리고 개비윤씨가 투기하고 불손함으로 패서인 한 후 사사하였다. 죽였다. 라고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용산 두모포에 독서당을 설치하여 젊은 관료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제술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독서당 제도를 실시했으면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 성종의 양력임을 유치해 볼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1번, 진관체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진관체제는 세조대 부국강병정책이었죠. 2번, 사병을 없애고 친위군사를 늘렸다. 사병을 없앤 것은 바로 태종 때의 일이었죠. 3번, 규장각을 정책연구기관으로 육성하였다. 규장각은 후에 있을 정조 때의 일입니다. 4번, 편년체 역사서인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동국통감은 성조의 편찬물입니다. 5번,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건 바로 광해군 때의 일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동국통감이 되겠습니다. 2번, 11회 고급 18번 문제입니다. 가나 정치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먼저 가를 보면 국왕, 의정부, 육조가 있지만 육조가 직접 왕에게서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육조 직계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국왕이 의정부, 육조를 통해서 육조가 의정부에게 보고를 하고 이를 다시 의정부가 왕에게 건의함을 우리는 볼 때 이는 의정부 서사제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가, 세조 때 폐지되었다. 육조 직계제는 세조 때 시인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경연이 활성화되었다. 육조 직계제가 있었던 시기에는 경연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경연은 의정부 서사제가 활발했던 어떤 신권이 강화되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죠. 니은 틀립니다. 디귿, 재상의 합의를 중시하였다. 의정부 서사제는 재상의 합의를 중시합니다. 의정부에 있었던 답이 맞습니다. 리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인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의 전기,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